네 안녕하세요 진하인입니다 자 오늘 11월 3일 금요일입니다 일주일 내내 거점 녹화하게 됐네요 자 오늘 저희 들어가는 거점전 자 하이드 부프 채석장입니다 여기 2단계 구요 성천의 세개입니다 지금 일단 뭐 분야손에 보니까 뭐 추정되기에는 그 임융길드 그리고 소소정의 길드 모아 길드 이 세 길드가 아마 2단계를 뜰 만한 전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셋 중에 두 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수요일날 해방전 했으니까 잘 됐네요 지금 임융길드 쟁중이죠 그리고 어디 보자 벌써 싸우고 있죠 거래소 끄고 여기 거점전 지역은 산악지역인데 가로로 길죠 저희 상체 한가운데 있고 성체 여기서 산 꼭대기입니다 여기서 뛰거나 아니면 마을부 안에서 뛰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 한번 봅시다 이거 펄리움 뭐냐 이거 뭐야 예쁜데 컴화 좀 하는데 자 지금 소소정의가 거점지역 내에 있다고 하네요 소소정의하고 임융일 것 같아요 아 지금 한길드가 임융일이 아니구나 햄스터구나 자 소소정 맨 끝에 있죠 아 지금 햄스터 길드가 그 알박이래요 부속이 없답니다 자 그럼 소소정의가 1대1이겠네요 자 띄시다 띄시다 자 띄시다 소소정의 분들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는 그 마을부 안에서 쭉 뛰면 됩니다 뒤따라서 여기 전에 그거죠 여기 전에 그거죠 자 띄시다 자 모호사트 뿌시다 자 모호사트 뿌시다 바르게 지금 잘 되셨죠 저한테 땡큐죠 아주 제 체력을 보세요 지금 피차는거 이제 스킬을 쓸 때마다 100단위로 차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이렇게 건물이 많으면 자 체력보세요 목체에 올라가는 분이시죠 하 이렇게 때문에 그 위치분들은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성체에 들어가지 마시고 밖에서 이렇게 때리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약도 안먹는데 치료 계속 차죠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군이 바리를 좀 남겨주고 깨기를 그래서 철제 바리트가 있으면 다 땡큐해요 땡큐 완전 무한 피해복서라서 완전 무한 피해복서라서 자 피차는거 보세요 지금 약을 안먹고 있는데 약먹으면 약으로 피치오는거랑 스킬으로 피치오는거랑 이렇게 합해주면 엄청나죠 이렇게 상대 바리키트를 등지고 싸우면 좋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액티브 좀 늘어서 이제 한 30명쯤 나오는거 같아요 어저께 어저께도 최고 인원이었죠 34명이라고 그랬어요 그저께는 32명 예전엔 뭐 30명도 안넣었는데 어 뭐야 자 실로가 튄다 자 한번에 살아났죠 아이고 아이고 자 인탈 아 보용을 쓰려다가 못쓰어요 지금 자 최선에 나합시다 너 안돼 죽기 싫어요 자 자 보용 아 하 하 아 하 지금 선수정의분들도 저의 상체로 공격을 오고 계시대요 계속 꾸준하게 자 딜 한번 돌려주고 뭘 맞은거에요 나이스 나이스 아 나도 떡국을 좀 아 그때 살았어야 했는데 상전 지명이 없어졌지 떡국이 나면 진짜 부러워요 자 이럴때는 바르키트를 등지고 한쪽을 막아주죠 아 어 뭐야 안돼 안 돼 예예 방 방 방 자 휘둘려주고 자 대놓고 눈볼 한번 자 대놓고 성챗들을 뭐하는거야 저 자 대놓고 자 굳이 나가있는걸 상대할 필요 없죠 성체를 보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 결전전은 상대가 없지 않나? 상대가 없지? 상대가 없지? 상대가 없지? 뭐하는거야 여기서 훈인이 많은거였죠? 죽는다! 아이고 자 마을 부활 여긴 마을 부활에서 뛰는게 빠릅니다 나 수술총에는 과일 깨졌다고 해요 상체가 자 햄스터가 길려있는 쪽으로 갈게요 저희들이 다 깨진거 같아요 자 깨졌죠? 고생하셨습니다 여수수총이분들 자 그리고 햄스터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아 좀 있구나 일단 가볼께요 자 일단 가볼께요 자 봅시다 봅시다 자 자 자 그 그 그 사람만 지금 우리가 하실 분만 오신거 같아요 자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뭐 거의 포기하신거 같으니깐 자 그래서 오늘 이번주 어쩐전 결국은 그 참고로 금요일은 2단계가 많기 때문에 2단계를 많이 도전할 수 많아요 그래서 그게 그거 권할만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잘 기억도 안나는데 6주 연속인가 민병대회를 못하고 있어요 당첨이 안되가지고 그래서 민병대회를 적은 내부에 있을수도 있겠어요 ㅋㅋㅋㅋ 저희 길드에서 10명이 당첨되면 제가 안되겠죠 그게 지역당 10명인지는 모르겠고 아직 확인될거 없는데 매주보니까 한 10명정도 꾸준하게 능력하고 있는거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